글로벌 CMS에서 제작된 전동 그라인더 우츄5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라인더 화면에 보시면 도즈1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있는 다이얼을 한번 눌러서 돌려주면 그라인딩되는 시간, 초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. 다시 한번 더 누르면 내가 설정한 초가 설정이 완료됩니다. 그리고 2초 정도 꾹 누르면 Particle이라고 해서 분쇄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는데요. 다이얼을 돌린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라인더 원두통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분쇄도를 편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원하는 분쇄도가 설정이 됐으면 다시 한번 더 버튼을 눌러서 설정 완료를 시키시면 되고요. 화면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. 도즈1,2,3로 나뉩니다. 1컵,2컵,3컵 포터필터 사이즈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. 사진처럼 거치를 해놓고 편하게 분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양손이 자유롭습니다. 그라인딩 되는 것도 예쁘게 깨끗하게 떨어지고 있죠.